안녕하세요. 네파 상품기획팀 박재영 리더입니다. 지금부터 네파의 자랑, 텍스X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텍스X는 프로텍트, 액티브, 템퍼처, 에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. 먼저 프로텍트 기능 중 하나인 X-Platinum은 네파의 익스트림 테크놀리지가 집약된 방수 수습력을 가진 고기능 소재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습기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이죠. 더불어 X-Vent라는 한국지형에서 최적화된 뇌수압 기능과 투습 기능을 가진 최고의 방수 소재와 다운 내부에 볼륨감이 유지되어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시켜주는 X-Volume 그리고 X-Wind라는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방풍코팅 기능이 들어간 소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. 여기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X-Guard와 X-BIM이라는 소재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X-Guard는 발수, 방어,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으로 무장되어 오염물질 및 자외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X-BIM은 제기반사와 축강 기능을 이용하여 어두운 환경이나 야간 활동 시 시인성을 확보, 안전한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에는 필수적인 기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소재들로 인해 보다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다음 소개해드릴 카테고리는 액티브입니다. 아웃도어 활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활동성인데요. 먼저 20대 년 이하의 경량 소재로 이루어진 X-Lite의 경우 부피를 작게 해 간편한 수납과 착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요. 최적의 활동성을 자랑하는 X-Plex는 코웨이 스트레치 산성률을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이들 소재는 경량화와 활동성이라는 부분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흡한 소권의 기능을 이루어진 X-Dry는 수분 흡수성과 건조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재입니다. 또한 아웃도어 활동 시 인간의 몸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X-Lite는 이러한 외부 온도의 변화로부터 온도 손실을 최소화시켜주는 보온 소재이며 청량감 있는 소재로 이루어진 X-Ice는 익스트림한 운동 시 뿐만 아니라 일산 생활 및 야외 활동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소재입니다. 마지막으로 네파는 환경을 생각해 X-Eco라는 친환경 소재 및 재생 소재를 사용 자연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해되도록 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텍스 X 기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항상 네파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